고! 예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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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연아 왜 이렇게 리허설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? 네 맞아요. 세연아 리허설? 네. 유비야 이차에 리허설 하면 되냐? 네 이차에 해봤는데? 그래 그래. 오! 오! 멋있다고!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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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한다. 놀러와! 야! 재밌어! 놀러와 봐! 야! 음료수 가져와라 소박이랑! 그리고 또 조명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! LED 판도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어! 보다 좀 더 다이나믹한 공연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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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덕씨 VCR 촬영할 때 제가 여장을 잠깐 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또 여장을 또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 거의 한 세 테이크, 네 테이크만의 이제 오케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또 제 숨겨진 재생을 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이 시간을 한 종이 돼 달두고 너의 길을 가르쳐 샤워 샤워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가게 줄게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가게 줄게 이 시간을 조금만 더 가게 줄게 그래서 이런 시나리를 만들어 봤어요 시나리요? 네 안녕하세요 엑소 박현입니다 네 이 DVD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보시면서 흥에 겨우시고 또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DVD 보시면서 즐겨주시고 그리고 또 엑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